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24명 새로 나왔고 이 가운데 오미크론 확진자는 37명입니다. 대구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지역감염 119명, 해외 감염 6명 등 모두 125명 나왔습니다.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20명입니다.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1151명입니다. 경상북도는 국내 감염 92명과 해외 감염 7명 등 모두 9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오미크론 확진자는 17명입니다. 어제 확진자 1명이 숨져 도내 누적 치명률은 1.13%입니다.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273명입니다.